자 2019년도 제 1회차 건축기사 필기시험 건축시공파트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회차 1회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소 어려운 문제도 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위주로 해야 되고 원래 시공이라는 파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80점만 받아도 되겠죠 다른 파트를 해도 되니까 90점 가까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80점 이상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차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온 게 사실이고요 그걸 약간 응용한 문제가 나왔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인 교제 위주의 그리고 강의 위주의 수업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될 것 없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관과할 수 없는 거고요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2회차의 문제 정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멘브레인 방수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멘브레인이라고 이야기했죠? 멘브레인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멘브레인이란 이 단어를 구사했습니다 멘브레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막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막 멘브레인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막을 가지지 않는 공사가 뭐가 있는가 우리는 아스팔트 공사라고 하지만 안에 무슨 단어를 씁니까? 아스팔트 시트 방수라는 단어를 쓰죠 시트 여기 같이 들어가겠죠? 시트는 종이죠 말 그대로 그냥 생각했을 때 종이처럼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즉 막이 되어 있더라 도막 방수는 이름 자체에 막이 있죠 그렇다면 실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틈을 메우는 공사죠 그래서 이 실링 공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멘브레인 공사라고 하지를 않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답은 2번 실링 방수 공사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공사고요 실링 방수는 별도의 실링이라는 이 단어 실링 방수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멘브레인이라는 저 단어의 의미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완전 기본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용적 결함입니다 용적 결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슬레그 함위 우리가 수업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썼죠 슬레그 감싸들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슬레그 함위이더라 용융금속이 급속하게 냉각되면 슬레그의 일부분이 달아나지 못하고 용착금속내에 혼입되는 것이더라 5번에 용적금속과 모제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것이고요 블루홀이란 것은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되어야 할 가스가 잔류한 것 크레이터 용즙 전류가 과소하여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가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슬레그 함위입 즉 슬레그 감싸들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용착금속내에 혼입된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버랩이죠 오버했다 그리고 랩 쉬웠다라는 거예요 원래 부위보다 더 많은 양을 넣었다라는 거죠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더라 오버랩 되더라 우리가 오버랩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같은 의미고요 뭐 이거 어려울 것도 없고 블루홀 블루홀 내부에 구멍이 있는 거겠네요 그 기포 방출되어야 될 가스 아 안에 기포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크레이터는 표면에 일어나는 용적 결함이죠 피트, 크랙, 크레이터예요 피트, 크랙, 크레이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 삼형제죠 피트, 크랙, 크레이터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크레이터예요 이 용접이 면이 있다고 치면 피트는 요런 형태고요 크레이트, 크랙이랑은 요런 형태이라면 크레이터는 요렇게 갈라지더라 즉 표면에서 이런 균열이 발생하거나 이런 구멍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이 뭐냐면 이 온도균열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온도균열이더라 용접 전류가 과소에서 발생하는 거는 용접 전류가 과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잘 녹지가 않겠죠 용육물이 그렇다면 잘 채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용입불량이라든지 요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안 맞는 거라고 하는 4번이 되겠죠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급냉이나 음고가 원인이 돼서 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림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오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수업시간에도 많이 드렸었죠 요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